김형철 박사님 김형철 중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철 전 대한민국 공군 중장이십니다 김형철 장군님은 공군에서 35년 이상 복무했고요 2700시간 이상 비행을 하신 F-5E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교장, 공군참모차장, 공군교육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한미연합사 참모차장도 하셨고요 동시통역사들 고생하시겠네요 2007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실장 등 하셨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공군공과대학에서 시스템관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공군에서 전역해서 경남대학교에서는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부정선거에 쓰인 것으로 의심이 되는 QR코드의 비밀에 대해서 김형철 장군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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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많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QR코드 사용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법에서는 바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바코드를 가로 안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막대 모양의 기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또 어디서 찾았는지 정보통신용어사전에 2차원 바코드의 동의어가 2차원 막대부어다. 그러니까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또 논리를 필요한데요. 이게 중앙선관위가 큰 폐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요. 정보통신용어사전에 이 2차원 바코드는 암호화가 가능하다는 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전에서는요. 이렇게 QR코드가 막대부어다. 이런 얘기가 없고요. 정사각형의 기호다. 또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위키백과에서는 언밀히 말해서는 바코드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굉장히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제가 준비한 거랑 다른데요. 투표용지를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투표용지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어제는 잘 됐었는데 투표용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용지에는 아무런 기호가 없고요. 일련번호만 있어서 절치선을 절치하고 기표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들어있죠. 거기 31자리 숫자가 있는데 그 31자리 숫자에 7자리의 일련번호가 있어서 그게 개인 고유 식별 번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QR코드는 암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 정보를 넣었을 때는 더 큰 문제점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에 바코드를 넣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코드에 31자리 숫자를 담으면 바코드가 길어져서 못 넣는다고 그러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코드 이게 31자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든 겁니다. QR코드에 들은 31자리와 똑같은 바코드를 만들었더니 그 폭이 5.6c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의 전체 폭은 10cm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QR코드가 복원력이 있어서 QR코드를 사용한다고 중앙선관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복원력이 중요하다면 복원력이 높은 로우보다는 미디엄, 미디엄보다는 하이를 썼어야 되는데 충분히 QR코드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지난 5번의 선거에서 복원력을 계속 로우를 유지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중앙선관위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거 복원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좌측 것은 복원력 로우, 우측 것은 복원력 하이의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스캐너로 해보니까 좌측 이게 지금 완전히 잘 안 된 건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훼손을 시켰어요. 전체 면적의 10% 정도 훼손을 시켰더니 복원력이 로우인 QR코드는 복원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복원력이 하이인 QR코드에서는 31자리 숫자를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복원력이 중요하다 그랬으면서 복원력을 하이로 쓰지 않고 로우로 썼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위조방지에 효과적이라고 그랬어요. 위조방지가 왜 효과적이냐. 각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에 31자리 숫자가 있는데 앞에 24자리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선거구에서 예를 들어서 민경옥 의원의 선거구인 인천연수구 을에서는 24자리가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한 자리, 두 자리라도 다른 게 나오면 가짜 투표지죠. 그리고 마지막 7자리 일련번호는 같은 번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번호, 번호 사이에 빠진 번호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총 사전투표한 이름보다 큰 숫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좀 이상이 있어서 재건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표 반드시 압박을 가해서 재건표 바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까봐야 합니다. 지금 모든 많은 정보에서 QR코드에는 암호 정보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용어 사진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논문에서 암호화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특히 일본의 덴소 웨이브사에서는 암호화가 가능한 SQRC, 시큐리티 QR코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비밀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전용 스캐너에다가 암호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국회의원 선고한 이 투표지에 거기에 우리의 주민번호가 들어있다면 나중에 기표 정보를 스캐닝해서 기표 정보와 우리 주민번호가 함께 나타나면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기 때문에 비밀 투표의 원칙, 즉 헌법을 위반한 대단히 엄중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에 바코드를 사용하겠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서부터 QR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다. 거기에는 아무런 비밀 정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그들의 주장이고 우리는 진실을 밝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참가하신 모든 패널들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 특히 NSC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화이트 해커라고 그러죠. 선의의 해커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금년에 사용된 투표지, QR코드에 과연 스택 아나그라피, 즉 암호 기술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들어갔다면 어떤 정보가 들어갔는지를 밝혀내므로서 202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4.15 총선의 부정을 밝혀내는 한번 대미를 장식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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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